이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모두의 기분이 되는 소녀와 아직 서툰 마법사가 모두의 마음과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는 작은 한발자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덮치는 어둠 그림자도 보이네요. 공원꽃에 열심히 물을 주는 이 소녀의 이름은 이치아르 니나 어디나 흔히 있는 9살의 초등학생입니다. 꽃에 물을 주며 공원에 나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착한 아이 니나짱 오늘의 일과도 마쳤으니 아이돌의 기분이 되기 위해 사무소로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도착한 사무소 이미 사무소는 어린이집을 반불케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네요. 각자의 일상을 보여준 것도 잠시 마지막으로 도착한 니나를 맞이하며 제3예능과 전원이 모이게 됩니다. 니나의 가방 한가득 인형 옷을 보며 다양한 대화가 오갈 때 이제는 선생님같은 느낌을 주는 푸드서가 들어와 오늘 일을 소개합니다. 리사는 당연히 엄청난 일이겠지 하지만 오늘 일은 데뷔를 위한 프로필 촬영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중요한 한발자국이었죠. 그렇게 사무소에서 준비한 스튜디오로 이동해 각자 프로필 사진을 찍는 멤버들 모모카와 리사의 촬영이 끝나고 니나의 차례가 왔지만 인형 옷을 짚고 찍겠다는 니나와 프로필 촬영인 만큼 인형 옷을 벗고 찍어달라는 푸드서 두 사람의 신랑에는 모드의 촬영이 끝날 때까지 결판이 나지 않아 결국 니나 만이 촬영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니나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며 신참인 푸드서의 신용이 많이 깎여버린 상태에서 레슨 중 리사의 솔로 발언 때문에 니나가 혼자는 외롭다며 심으룩해지자 당황하며 어떻게든 상황에 타파하려는 푸드서 여기서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니 결국 모드의 신용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날 때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거래처로 도망을 치고 그런 글을 보며 한심하다 생각하는 한 소녀 시간을 흘러 레슨이 끝난 후 오늘의 일정이 끝난 멤버들은 사무소로 돌아갑니다. 한편 자신의 한심함을 탓하며 한솜을 쉬는 푸드서 니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일과 아이의 마음을 잘 조율하지 못해 망연자실하지만 이렇게 풀죽고 있을 수 없던 그라 빠르게 사무소로 돌아갑니다. 사무소에 들어서자 울상인 니나와 어질러진 방 이유는 니나가 인용 옷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 레슨슈가 스튜디오에 전화하지만 둘 다 없다는 답만 돌아오자 더욱 울상이 돼버린 니나 이제는 왔던 길을 돌아서 찾아봐야 하지만 거리가 되었던 만큼 방도가 없을 때 이럴 때야말로 자신이 나서야겠다 생각하는 한 어른은 자신이 찾아오겠다 말하며 아이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걱정할 거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니나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도 찾겠다며 푸드서를 따라가겠다 하고 타치바나도 니나가 걱정되었고 푸드서의 신용이 바닥이 난 참이라 자신도 가겠다 하며 세사람은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쇠에서 레슨안까지 가는 길을 되돌아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를 가는 세사람 경찰서, 공원, 상점과 거리의 신사까지 다양한 곳을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니나를 알아보며 인사를 하지만 아쉽게 인용 옷은 찾지 못했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어갈 때 잠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세사람 그때 니나를 아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며 잠깐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아줌마에게서 니나에 대해 듣게 된 푸드서 니나는 항상 이 공원에서 혼자 있어서 걱정이 되었던 아줌마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 말합니다. 모두 니나를 보며 잠시 감상에 젖을 때 뒤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한 꽃밭을 보며 감기에 댄스를 춥니다. 타치바나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니나의 인용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은 거슬로 올라가 레슨이 끝난 후 니나는 너무 많은 짐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레슨장 계단에 인용 옷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이 두 사람 이치누세시키와 미야모토 프레데리카가 죽게 됩니다. 로켓장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듣고 같은 사무소 멤버인 것을 알게 되어 제3예능과 사무실을 가져다 주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 이렇게 조화하게 된 것이었죠. 인용 옷을 주워줘서 고맙다며 같은 사무소 직원이자 프로젝트로서 시키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만 세 사람을 쓱 본 시키는 유연한 웃음을 띄며 자신은 이미 이 닭이랑 친구라며 줄 수 없다 말하며 약간의 장난을 보이지만 아직 어린 이 친구는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음이 약해지지만 자신의 인용 옷은 마법처럼 대단하다 말하자 흥미가 생긴 시키는 계속 이야기해보라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니나의 이야기 아버지는 해외에 있고 어머니는 일 때문에 항상 바쁘기 때문에 자신은 혼자지만 이 인용 옷이 있다면 다른 모두랑 친구가 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아버지도 기뻐해주기에 자신은 그 인용 옷이 없으면 재미없는 아이라며 제발 돌려달라 부탁합니다. 니나의 말에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본 모두의 얼굴이 떠오른 프로서 모두가 니나에게 미소를 보며 같이 놀아 죽었던 것은 절대 인용 옷의 힘이 아니며 니나의 밝은 미소와 기운이 있었기에 모두가 놀아 준 것이라며 인용 옷이 아닌 니나 자체가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프로서 옆에 있던 타치바나 역시 니나가 대단한 것이며 오늘은 하루종일 인용 옷을 안 입었는데도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덧붙여주자 나오면서 또 잃어버리지 않게 사무소에 인용 옷을 두고 온 것이 기억이 나는 니나 옷도 옷이지만 니나의 기운이 있으면 더욱 더더욱 모두와 친구가 되고 아버지도 더욱 기뻐해줄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니나의 대단한 아이돌을 만들어주겠다고 자신과 넘치는 포부를 말해줍니다. 굉장한 아이돌이 되면 아버지도 기뻐해줄 것이라는 말에 기운을 차린 니나는 굉장한 아이돌이 되겠다 하며 엄청난 미소를 보여주고 이전에 봤던 그 눈동자를 보여준 글을 보며 출례가 조금 회복된 타치바나 대충 이야기가 정리되자 인용 옷에 대해 다시 떠오른 세 사람이지만 이미 시키는 다른 곳으로 사라져있고 닭인용 옷만이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아무튼 옷을 찾았으니 사무소로 돌아가는 세 사람 아직 돌아가지 않은 다른 멤버들이 세 사람을 반겨줍니다. 모두 오늘은 늦는다 미리 말을 했기에 문제는 없었지만 아직 신용이 부족한 푸르소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은 듯하네요.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 앞으로의 목표를 말하는 푸르소 리사의 말대로 빠르게 한 명 한 명 소리로 데뷔도 좋지만 이왕 하는 거 모두랑 같이 데뷔하는 게 더욱 좋지 않냐며 다음 목표는 모두 다 같이 데뷔라는 계획을 말해줍니다. 아직 제각각의 어려서 순수한 친구들이라 각자의 대답은 틀렸지만 마음은 하나였던 그녀들은 그 말에 모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필 촬영 날 이번에는 인용 옷을 입지 않고 찍는 니나와 마무리로 모두와 함께 찍는 한 장을 마지막으로 이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이왕은 원작의 프로필 촬영 편에 니나의 이야기를 섞은 오리지널 스토리로 니나가 메인으로 활약하는 스토리였습니다. 니나의 부모님은 항상 바쁘다 보니 언제나 외톨이고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인용 옷을 입고 그 기분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는 설정을 잘 녹아낸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 니나의 기운과 귀여움을 어필하기 위해 주위의 다른 친구들과 어른들이 니나를 귀여워해주고 놀아주었는데 이 설정 역시 니나의 귀여움에 모두가 반해서 팬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랑 친하게 지내준다는 설정이 있어서 그것을 잘 방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표현은 니나 뿐만 아니라 프로필서도 어느정도 성장의 발판과 합격 목표를 가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선방했던 프로소지만 애니에서는 약간 어리석하게 나왔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막 배정된 신참이라는 설정과 아직 이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트러블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시선에서 말을 잘하는 그지만 상대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파고도는 게 약하다 보니 초안에는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했지만 니나에 대해 알게 되며 니나의 시선에서 기운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장면은 니나 더 프로소도 한 발 성장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번화에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신데렐라의 원조 강기를 담당하는 프레데리카와 시키 초반에 등장의 징조를 보여주었는데 설마 이렇게 등장하다니 투디 커뮤으로만 다 담기 힘든 강기를 여기서 푸는 걸 보면 제작팀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저 강기만 보여준 것이 아니 어리버리한 신참 듀소를 보고 약간의 장난과 함께 계기를 주기 위해 나름 선배로서 활약한 모습은 좋은 팬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프레짱은 어디로 사라지며 프레가 프레했구나도 느꼈지만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이 두 사람이 조언해주는 인물은 리사와 하루였는데 역시 오리지널로 흘러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보는 이 중년의 남자 아마 이분이 그 회장님 같네요. 신데렐라 시즈엘에는 미시로 전문님은 나오지만 사장이나 회장급 지책의 분은 나오지 않았기에 아마 이분이 애니네에서 다른 사무소의 사장님 같은 포지션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스토리 외적의 이야기도 잠깐 하자면 드디어 본격적인 오프닝 영상과 악곡 샤인 인 더 스카이가 공개되었습니다. 진짜 이 어린 친구들의 귀여움을 잘 담은 곡으로 현재 데레스트에서 이벤트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니나가 주인공인 만큼 애니마스 전통의 스토리 메인 캐릭터의 담당곡이 OST로 나오는 갈례대로 이분편 OST는 패션 주의 3탄에 너에게 잔뜩이 나왔으며 마지막 엔딩은 니나의 수로 모드의 기본이 나와 역시 애니마스 나온 서비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EREV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3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